야 죽었네 잘 오반 좋아 어 사방방송 나이스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야 당연한 물 가? 아니요 집 갈게요 아깝게 나왔어 신발 다 아니야 어 야야야 전에 쟤는 다이브 들어오네 아이씨 어 여기로 밀러 들어와 야구 됐어 됐어 힘겨운 라인전 끝났다 와딩을 좋았어 마지막으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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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좋아 음 어 미드워이 괜찮은데? 어? 어? 어 괜찮아 오이클 오이클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온드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드 오이클 오이클 어 밑에 산사바리 하자고 와딩 하겠어요 어 조심 어 조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그거 왜 괜히 왜 그렇게 무리하게 다 들어갔어 초기차 씁니다 된거 같은데 이거 쭉 밀어 쭉 밀어 구간이 아 아 아 아 야 이 게임은 굉장히 좋았는데 풍디가 안 돼? 응 타러 타본다 좀만 더 밀고 궁이있어 야 근데 심디데가 나올 때가 나왔네요 네 이 정도면 아마 합리화 진경 안 돼? 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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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달니한 물자 리달니한 물어 루기 루기 오케이 도피고있음 점점 오경박소나미는 타본다 오이클 헌니 제가 이루고 합니다 야 다이 붙여 다위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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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꿈쓰지만대요 형님 꿈 안 써서 바로 붙여요 꿈쓰지만대요 꿈쓰지만대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야 리덜리 처마 오 잡았지 어우 다위미야 됐어 됐어 어 죽어버렸어 괜찮아 갑자기 애들이 다 있네 쌍보프가 들어갔네 잡았으면 잡지요 원래는 정말로 해줘야지 다이애라 내려가야 다이애라 네 왕냉부터 고고 헬폰 다닌이자 헬폰 헬폰 제가 이 뒤에 있을게요 뒤로 오면 하나 잡아서 붙을거같아요 이게 완전히 다가 진지가 이 로블드 오오오오오 아노노노노노노빨 야 나 왜 신발이 없어 이거 물리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잡아당겨 놓을게요 어 나도 갈게요 여깄어요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야 이거 지금 뭐 4대3 해버려 형에 손방이도 어디있어 시키지니? 어? 손방이도 고 손방이 없어 통 범위 벗어나세요 통 범위 벗어나시고 바이킹 좋아 그렇지 유지해주고 탈수방에 아아 좋아 와아 역시 우리 한타조합이야 자 와요 와 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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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땡겨 저거 이야 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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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으 야 용 가가. 야 용 가가 빠르게 아 흘로가 옹 이. 다이애다 와행이고 드래곤! 드래곤! 그래 드래곤! 드래곤! 오! 이거 큐딜 달달하다! 큐딜 달달해! 어! 미드 요건 내가 먹을게! 큐딜 달달해! 좋습니다! 역전 됐어 벌써!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아주 좋아! 오케이! 거의 지금 큐니의 여진이 절속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저기 플래티넘들이 있다며! 네! 2년여행 플래티넘이네요! 어... 아! 좋습니다! yeah 미드의로 밀러 온다! 오케이! 어! 일단 나는 안돼! 어어! 어어! 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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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다 빠지고! 민트의 역으로 밀러 온다. 오케이. 난 빨리 간다 올게. 여기서 한번 in ici, 대면 할게요. in ici, in ici, in ici. 일단 난 안돼. 어어어? 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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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분야, 분야, 분야. 다 빠지고. 분야, 분야. 좀 좋아요. 분이 있어. 배라 씹다가. 야, 공 좋았어! 파면 변. 좀 띄우시고. 굿. 안나왔나와 아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 Benson 덜벌 buoy 좋아 역시 forest competitive 하나 자 calm bomber 야 요거 하나 먹어도 바로 먹어도 되겠다 어? 오케이 좋아 야 나 야 저 새끼 물어? 오케이 어 뭐야 시발 궁캔셀됐어 아 시빨 여기 죽었어 안내해다 날아 아 오 떨어지세요 저라도 살겠습니다 야 저게 젊겨져 죽네 문재훈이 담당 너가 된다 야 이거 2차 끼고 바론이나 갔어야 되는 건데 어? 그쵸 고객님 형 주행공이 잘 준비 됐습니까? 이거 오빛들이 한번 만들어 볼래요? 뭐지 야 야 둘이서 뭘 만들어 이쪽이 어디지 이쪽이 또 고고고고 고고고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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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오 사라졌어 피해 애물판장 피해 다간다 다간다 반장아 다간다 이 쪽에 올게요 아 야 그래 이거 안 돼 반장아 바텀으로 와 반장은 내려와 내가 안 내면 보여줄게 좀 내려와 안 나면 내려와 안 나면 내려와 다 살았습니다 한 번만에 문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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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풀어갑니다. 정불향씨 살았네요. 정불향씨 살아납니다. 정불향씨 살아납니다. 오우 좋아 그네. 크로스가 잡을듯 정돌은 없으니까. 오케이 굿. 먹으세요 먹으세요. 이슈요. 자이빠에 굿. 정불파전 서포터로 가도 잘하네. 실력을 숨겨버린거 아닙니까? 세린저 아니에요 세린저. 아 여기 서포터가 낚시. 어 굿. 쩌겠지. 아 이 봉쏘는데 넘어갔네. 아 니 날렸듯 봉쏘 안되겠다. 얘들이 쫙 넘어가버려. 3일 차에 가야겠다. 3일 차에 가야겠다. 빠지고 우리 안 보고 갑니다. 테니스 벗겨줄 수 있어요? 테니스 벗겨. 우선은 탔다니. 하지 말라고 해서 탔다니. 그랩을 조금 비켜주세요. 그게 없어. 안 들어가니까 좋아. 어? 뭐야. 아무 물 줘야돼. 아무 물 줘야돼. 봐줘야돼. 미끼에 걸려들었어. 나이에나. 우리 한유 스타듬. 그렇지. 나이에나 나 다 벌려고 한다. 5. 4. 5. 5. 5. 3, 2, 1, GO! 그렇지. 어우 좋아. 이게 신제대지. 오 이겨네. 좋아. 낼 수 있나? 제가 봤을때는. 바로 괜찮으실 때 맞추려. 반원까지는 안될거 같고. 우리 버프를 털어먹는 것도 좋을거 같죠? 버프를 확인해주세요. 에이 그런거 아닌거 하지. 이겨내서 아이템. 엄마 가져야 해요. 오 이거 온다. 또 집에 있어요 지금. 왜 물어 저거? 어. 아트 부웅 넘기고. 왔어. 손님이 때리고 계셨네. 아트 대심한다. 야 어우 드릴 간단하네. 내가 끌을래? 나 구매했는데. 고고 고고 고고.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그럼. 아. 발이 안탔어. 야 이 새끼 어디갔어. 아아. 나가고 싶어. 나 갖고 나가고 싶어요. 갑니다. 박성이네요. 오케 내가 잡았다. 뭐야. 아아. 뭐야 아무 분까지 있으면 난리난데 이거. 나 그냥 도망갔어. 야 이제. 어? 괜찮아. 잘 쓰고 가라야네. 잘 쓰고 가라야네. 빨리 미쳤네. 도망이 돼. 도망이네. 도망이네. 텔폰. 텔폰. 집에 갔다 올게요. 네. 이리로 텔폰 타고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오케 오케. 임명된 텔폰 가능? 아냐 아냐 못했어. 그냥 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냐? 간다 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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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아아. 도망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빨라지 된 바지. 어? 아무왔다 뭐 있어. 아무도 안 와? 어. 팀 줘 만나서. 도망이. 개쉽습니다. 직장이야. 아아. 으아. 아아. 아무도 없어. 아직 안 와. 아. 아아. 으아. 야 그러면 개인 wreckage. 잘한다. 야 살았어. 아! 살았다! 결과적으로 성공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 결과적으로 성공! 아! 인기존처럼 인기존처럼 아! 송치 좋구나! 고맙다! 아! 그거 다 잡았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지랭 왔어 이지랭!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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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내가 진짜 기 줄었어! 좋아! 어구! 아! 까지! 아! 까지! 어! 억제기! 어! 억제기! 어! 억제기! 좋았어! 좋았어! 6초! 28초! 이거 바로 손으로 놓칠래요? 타이밍 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론에 센스했지! 그럼 직원이 제일 압도적이어잖아! 그래! 바론가자! 잠깐만! 이런데 압도가 틀려가지고! 여기! 여기 숨으세요! 그냥! 치지 말고 여기 숨으세요! 가서 등 뺐으니까! 여기 숨으세요! 이렇게 옵니다! 회원! 이기 시작! 아! 아! 여기 숨으세요! 여기 숨으세요! 안 되겠다! 여기 숨으세요! 여기 숨으세요! 기다리다가 난타하자! 누구도 다 있죠? 네! 내가 안 먹고 어느 것 같아요! 이거 안 먹고 그냥! 안 먹는 거 봐가지고! 저거! 저거! 이거! 2명만 때려보죠! 케이틀린! 하고 저만 때려볼게요! 그래! 내려 먹은다! 여기 돌아가서! 김희스테이팀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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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붕 붕 붕 붕 붕 붕!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돼! 안돼! 한 장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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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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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내가 3명 잡고 있었는데! 야! 저 못 잡어? 몇 명 잡았죠? 몇 명 잡았죠? 몇 명 잡았죠? 야! 우리만 죽었습니다! 살았나요? 바로 나가는데 이거? 네! 충분해요! 야! 바로 나갔다! 야! 이거 아니! 아까 쏟아 들어가겠네! 오! 오! 천체했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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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명이나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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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우! 좋아! 근데 쌍둥이 다 나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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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늓이! 엌! Players vs Top でしょう! 잣! nuance! 아! 흐흫! 하전 어어어어 미행 미행 민수로 내려주세요 민수로 돌아가세요 아하 오이 감사합니다 오이 오이 부지가 엄청 납니다 형님 야하 씨앗 너 살려줄래다가 어우 저 군딜 괜찮은데 그렇지 잡아 쟤 아 따뜻따뜻따뜻 그렇지 어우 잘 받았다 와아 좋아 오케이 와 졸냐 그렇지 와아 야 양보 분명하네 바론은 바론이야 바론은 바론이야 바론은 바론이야 바론은 바론이야 바론은 바론 세명이 두명이 괜찮았네 지금 우리 민연이 좋아 민연이 좋아 어 유지연아 월거니 월거니 맞은가 안 맞은데 안 맞은데 안 맞은데 포탑해 와 좋았어 포탑 파괴했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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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셋 셋 셋 저 텔본이요 텔본 어? 드래곤인가? 드래곤이네 드래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일단 암흥물은 잡았다고 암흥물 말고 타락방병 암흥물은 잡았는데 아니 아니 구하되는데 이거 야 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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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아 두 명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또 깍먹을 거고 아 한 갓 꽂았다 우리 진짜로 제가 시간을 끌어볼게요 걱정받을게요 아 저게 다 보이네 진짜리 진짜리 아 딱 나가 시작끝기 됐습니다 몇초 남아도 가든 20초 엑재기는 안나가겠네요 좋습니다 엑재기까지만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겸이형을 지킬게요 일단 날이 더 오케이 엑재기를 지킬 수 있을까? 워윙 나왔습니다 아 나갈 것 같은데 엑재기까지 10초 오케이 오케이 다시 미덱 보이죠 얘는 다 터미러 왔는데 아닌가 1댐 가자고 한실랑은 괜찮은 거 같은데 오케이 다룸이 2분 37초 미드 라인손만 들고 미드 보여서 미드 밀다가 다룸이 치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룸 치아는 뭐 그 미드팀같은 것 같아요 지금 다룸 치아를 먹어둘게요 다룸 싸움이 우리가 중요하겠다 APD라 하나 하나 제가 근데 형이 잘 안들려요 힘들어요 이와 디 파룹 잡었고 ㄴㅂ 험 실확 한개 더 맞죠? 당겨줘 기다리고 싶으면 이 기술비지나 압호 땡기는데 좀 그러고 이즈리얼이나 다이애남이 있죠 근데 이 다이애나가 뒤로 몸은 약한데 분야가 있어가지고 근데 업그레이드에서 아까 보니까 저도 도착함 도착함 뒤에 뒤에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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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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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끄다옵자 자 밟았어 밟았어 자 다 커요 그렇지 와 와 그렇지 돌았어 그렇지 라이스 네 네 퍽 써가지고 저거 헬키버가 게임 오오 그렇지 끝났다 어어 어쩜 저 게임 끝나는구나 야 게임 끝났어 쌍둥이도 없잖아 야 좋았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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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고맙다 어 아 어 마지막 한타 좋았네 아우 좋아좋아좋아 아우 나이스였습니다 연방판 좋았네 무난했어 아 초반에 선수 재승이에요 야 케이틀링이 세상에 딜 야 케이틀링 역시 보겸이는 원딜 가야돼 보겸이 형은 보겸스다 야 나 일단 다른 계정으로 들어올게 이거 아우 이쪽 왜 이렇게 챔프가 왜 이렇게 없어 세형님 짚고 갈수록 오실거죠 어 짚고 갈 아 쫌 못했네 아우 이번에 졌으면 정치질 정말 당할뻔했네 아니 거기서 왜 챔프가 없어 아우 깜짝 놀랬네 야 그래도 마지막 한타 좋았지 네 괜찮았어 마지막에 좀 앞전멸한거 웃지 않았습니다 아웅 하하하하 편의상대로 안 찌나여 아주 아우 하하하하 아우 저거 가수로 초대해줘 아우 저거 가수로 초대해줘 아우 엔요 이런거 아니야? 이 새끼들 막 자꾸 성배더라구 아주 그냥 처음 하는거 치고는 잘했어? 아직 초대 알았지? 형님 들어오셨어요? 어 들어왔어 저랑 형님 친추 아닌거 같습니다 친추가 아니야? 네 제가 친추 걸겠습니다 보겸님 친추좀 받아줘요 보겸이 친추 아무나 안받아줘 아니요? 미안합니다 아니 뭐 재단 하신분이 아니야 아니야 응답하면 돼 보겸이 진짜 잘한다 보겸이 많이 당해서 그런지 진짜 기본 실력 금상인거 같은데? 아 진짜 한타클래스가 있어 딜이 아까 전에 혼자서 5만 딜을 아 진짜 대박이더라구 아아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번에? 사단이? 아니야 사단이면 안돼 잠깐 적어볼까요? 대기창으로? 하 사단이 한번 갈까요? 왜냐면 영국에 많이.. 아 우리 군인이 그래 어 외로이게 아 역시 우리 군인이 바뀌었어 어 군인아 고마워 네 다양한 성보볼까요? 사단이 말고 다 다양한 성보볼까요? 사다리? 사다리? 하하하하 네 사다리는 아까 처음 할때 보니까 사다리는 아닌거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섞어보죠 이렇게 다 다른 원래 하는거라고 다 다른걸로 해보죠 응 어떤거를 다른거죠? 흥영이 미드 어떠세요? 아 싫습니다 그냥 탑에 살게요 그냥 하하하하 야 일단 나 미드 한번만 더 가볼게 나 아까라도 워익 잘못 골라갖고 아주 그냥 어? 네 요번에 탈런 한번만 가볼게 어? 이번에 미드 지포역이 탈런 그대로 보경력은 어디로? 불량력은 어디? 난 어디로 간서 보면 근데 나는 이게 딱 해보니까 서포스 잘하는 좀 예전에는 뭐 다시 북현인거 같애 뭐 어디 뭐 어디 이거 뭐 불량이 그래도 뭐 정글 잘하더만 어? 덩글 한번 가볼게 덩글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내가 탑을 가고 덩글을 네 제가 한번 가볼게 서포스 다시 고겸이 형 저랑 바텀 지고 갈래요? 아 바텀 지고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서포스 한번 가볼게 고겸이 형과 서포트 해보고 싶지 그러면 저기 흥영이 원래 어디였죠? 자 그럼 내가 탑을 한번 가볼까? 네 그럼 제가 덩글을 가볼게 오케오케 오케오케 서포 가볼게 서포 네 가겠습니다 고고고 고고고 고겸님 뭐가 좋아요 서포? 뭐 좋아하세요? 저야 서포트 어 다 괜찮죠 네 네 아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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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 아칫 앨리스트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아 아 탈런 한번 제대로 가보자 자식아 탈롤에 랭가 랭가면 딜이 엄청나니까 리신입니다 라이즈 잠깐만 화장실 좀 네 나미 오랜만에 가죠 나미 나미 라인전 진짜 좋으니까 나미가 뭐 공정명 올려주는거 있지 않아요? 이가 필주는거죠? 아니 W 그러면 E는 뭐에요? E는 그게 뭐였더라 총알에 물을 묻혀 나가는거 공정이요? 원딜한테 버프 주는거에요 어 에이 설마 그것도 모를까 내가 스킨도 있는데 이걸로는 골드가 쓰나 믿어주세요 물방울로 물방울로 물방운선마 에넥포트 파이팅 화이팅 어 말파이팅 승리하죠 말파이트 리신은 젖꼭지에 털이 안나있네 다들 젖꼭지에 털 있으시죠? 난 없어 녹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다 있지 않나? 아니 흐름이 턴도 안나더라고 그것도 유전인가요? 저희 아버지랑 저는 있거든요 조금씩 털? 네 한가닥씩 나 한가닥씩 한가닥씩 빛도 튀어나오더라고 길게 엄청 길게 머리털 유전자인가 그리고 길게나 그쪽은 이상하게 길게나 가슴에 털 있어요? 가슴에? 전 가슴에는 없어요 가슴으로만 젖꼭지에만 네 젖꼭지에만 근데 그건 또 좀 자라만 뽑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베렛날은 없어요? 형을 받았니? 베렛날은 없어? 베렛날은 없어? 아 그래요? 네 사진 봤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다리우스같이 생겼던데 아 그거 근데 효과 나왔을 때 네 상병 한 1호분부터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짧을 때 아 요즘에 찍은 건 없나? 약간 현민 스타일이에요 아 요즘엔? 네 네 궁금하네 나중에 한번 캔방송 한번 해요 캔방송이요? 네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안 들어오시면 컨텐츠 찾아야 되잖아요 아 그때 마지막에 컨텐츠 네 네 몸도 그래서 키우고 있거든요 예쁘게 갖고 있거든요 아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생각나셨죠? 아 나도 운동 좀 생각나요 약 2시간 2시간 네 아침에 이제 유산소하고 그러면 2시간 2시간 운동하면 아 개새끼들 물타기 좀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해 이 신발새끼들 그냥 와 그냥 어? 엇 엔농도 블랙 시켜야겠구만 개새끼들 예 방송비를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척이 아 블랙한다 네? 네네 그쵸 아 아 아 아 아 뻔뻔하다 비단하다 배울전이야 약을 배파라 시 그냥 없나면 블랙하이지 이제 시 아 애들 한번 가봅시다 화이팅 예 예 방탄치고는 방송 봐 아 아 아 가자 응 아 혀 타지 않나 헛병블리 마우타임 엑사순이 엑사순이 미드 가렘 협 가렘입니다 아 미드 가렘 아니 미드 모르가나지 미영리의 목숨이 아 참 구르바나 아 아 아 아 오늘 슈가 그거 안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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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음 다른데로 소리가 다 들어가 네 모르는 상태에서 막 긴장급이 얼마나 되는지 음 됐어 저희 이거 나중에 연습해가지고 PC플러스팀이랑 한번 들어보는 것도 컨텐츠적으로 좋지 않을까 아 아 네네 괜찮지 걔네 애들 다 잘하잖아 저희요? 우린 무슨 팀이 되는거지? 저희 다 PC 다 틀리죠? 다 틀리죠? 다 틀리지 우린 용산팀 아 용산팀 모르고 다 용산이 갔습니다 오 세프들 뭐야 다 미드로 왜 와 미드는 뭐 PC플러스고 미디는 뭐 다 다 다 다 다 응? 와 저세기도 마오카이저 기분 나쁘게였어 하나 심어놓고 갔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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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거야 보교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공격적으로 가긴해요 그냥 공격적으로 오케이 아 저희도 굴사리구나 어 어우 탑구 탑구 상황이 좋네요 이렴 먼저 찍어야돼 어어 영영영영 탑구 아 그걸 끼야돼 좋지 않다 1레벨 밀렸다 아오 좋아 시작할거 갈거네 시끄러 정모 같기만 오케이 와중에 들을까 와중에 오면 그러면 마오카이 전불이네 오케이 나가놓고 가면서 시간 끌어야지 한 번 더 던지게 된 사람을 그럼 이쪽에 가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못 봤지 박군 오케이 개고식군 수리 한 번 바탕으로 위쪽으로 아 저 구역이 언제 좋아 저 윗까지 봐주면서 여기서 바로 간다 나는 레드기 때문에 얘보다 세지 오 오 미드 좋았어 시바 바로 집본했어 굿굿 굿굿 전멸 튼 다음에 크맛 튼 다음에 큐로 아 무시로 가세요 니 죽여야지 이제 오 나이스 아 탑 미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미아 됐어요 오 오 아 하하하하 아이고 구가 고기엄스 왜이렇게 잘해 잘하네 아 나이스 네오나 간단하다 네오나를 잡다니 슬로우 걸었어 슬로우 걸었어 오케이 잘하시네요 아 진짜 잘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다 모여주시네 지금 포르라나 집에 간거죠 네 네 그러면 저격으로 얼마나 나온거야 너 힘들었겠다 너 힘들었겠다 너 힘들었겠다 고기엄스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괴물이 되어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어쩌나 지금 하나 이거 못가면 BF 나오고 같긴 한데 아 아 탑 어 온다 온다 굿굿 탑 다시 한번 갈게요 좋았어 위험 어 위험 시간이 좀 채 도망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나 가겠다 아 탈탈탈탈 같은데 슬로우 걸었어 슬로우 걸었어 내가 어디실 것 같은데 이거 아 주님 안에는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딱 맞고 잡아봐 어 어 그렇지 가렌 잡는다 좋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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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때요 제 서퍼 받아보니까 괜찮나요 어때요 제 서퍼 받아보니까 괜찮나요 되게 잘하시는데 되게 잘하시는데 아 렌즈로 안 바꿨어요 아 렌즈로 안 바꿨어요 둠중과 배려님 감사합니다 야 2주 바텀함은 잘투겠다 비에프 나왔네 견제 견제 시스템 풀링할려면 도주 사 APP 갈게요 클라스 꽤 5레벨이니까 아마도 미드를 좀 가진거 마디드인거 같은데요 여기 뒤로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 흔히적으로 13문까지는 라이너들이 미드로 돌아가는 곳에는 장비를 안하기 때문에 우와 가만히 있는거 봐 프리징 봐 되게 멋있다 이게 실력이죠 이 정도네 바텀에 살아남을게 있어요 와 정돌이 탁허네 그냥 아닌가 오케이 굿 어 미녀 어 아아아 어디갔어 바텀 없어졌어 바텀 초기한듯 잠깐 자꾸먹으러 가야지 자꾸먹으러 클라스 매일 줘야돼 바텀 1 2 3 2 2 2 2 2 2 2 3 2 2 3 아 렌즈사 진짜 좋은데 좋아 진짜 체박 바로 나왔는데 한번 나와라 씨 야 우리 형 블루 언제 나와? 블루요? 응 2분 15초 뒤에 나온다 형님 어 늦게 나오네 좋은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모르가나의 블루를 뺏어먹기 때문에 모르가나의 블루가 없이 탈겁니다 어 야아 바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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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솔킬 나이스 오케 슬로우 걸었어 슬로우 걸었어요 보다 탁 갑니다 행영어언 Federal brands 오케 엑 나와요 아주 깔끔하네 좋아 아 이게 이게 바로 탈론이지? 이거 뽀개까요? 아 뽀개면은 이게 또 부인다니 이것만 먹고 왔어 형님 뽀개기 좀 그렇고 좀 이를구해 형님 오 오 이 자? 손님 플러다랑 신체접종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오 이거 맨날 오네 아 이걸 피하네 스물것 피 레드가 안 나오네 레드가 안 나오네 사랑받네 그래도 으 아우카의 바텀에 들렸다고 합니다 своим 아우카의 바텀 에 들렸다 갑니다 마우카의 바텀에 들렸다 갑니다 오케이 어 영어 이게 뭐지 형님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돼? 렌즈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탁도 굿 다 좋다 다 좋다 아 소울킬 깔끔해 와 진짜 미드 피바다인가? 미드 피바다지 미드는 도살장이야 미드쿠 없네 허허허허 왜 뭐 믿냐? 어? 어 깔끔해 하하하하 믿을 수가 없다고? 허허허헴 아 여기 딱 보고도 몰라 아니 소울킬을 두 번이나 소울킬을 소울킬을 오케이 반넘으로 바텀 한 번 가겠습니다 네 아 더미 근데 뭐 제가 안가도 바텀으로 다이브에 어 들어온다 가고 있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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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부터 차고 먹을게요 후 맞춰놓고 오케이 삼초납달 아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오케 사자의 동생 미안하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아이템 발달한구만 이어 Excuse me 이 좀 아 할랩 일부 captives 숨 Stacy 로버 집 gloves Shopify 지몰 로 Mega 초대료 로 holy 프라 못 아! 조용히 나이스! 형님 조금 딜이 모자라시면 제가 더 좋습니다. 까생! 아! 좋았어! 아! 아! 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돼? 아닌가봐. 딜이 잘 되네요. 진짜로. 연수로 다 되게 잘 되네요. 네. 더 걱정이 안 와서 바꿔야 되는데. 어! 뭐야! 어허! 이거! 아 시끄러워. 와. 아이고. 크아. 오케이. 저! 노! 저겁니다. 또 강타. 오케이. 굿. 잡았어. 잡았어. 야! 요거까지 먹고 그래. 굿굿. 캬아! 깔끔해. 오케이. 오케이. 잘해. 우와. 완벽해. 이거. 빨리 끝내줘 그냥. 빨리. 요거는 29칼서렌이다. 아. 템 잘 나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티어가 높은 분들인데. 아마도 쿨 한잔하고 시방으로 단체로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제 기량이 다리가 안 되는 듯. 야. 지금 따위 박물 쳐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아.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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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었네. 나미님. 나미님. 저리서 다 물려오냐. 저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아. 안 되겠다. 야. 이건 아니었네. 아니. 배신했네 또. 이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한 병은 잡아야 돼. 아. 그렇지. 명령이 설마. 뱉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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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물리네. 오렌지걸. 그렇지. 명령만. 야여. reb YOU. 옛날에. 유션이네. 아깝네. 유션이네 아깝네. 유션이어서 못 잡은거다 진짜로. 아하. 아. 아하. 이거 방지인 피 저도 써도 됩니까? 여기 돈가서있는거 같아서. 7w7의 이런거로 바꿔서 쓸께. 허락 좀 해 주세요. 야야야 일단 저 탑 가줘야겠다 탑에 세명 가네 어 내가 갈게 내가 마오카이 마오카이 모르가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르가나는 존법이야 모르가나는 존법이야 모르가나가 이니시에이킹하면서 들어갈 듯 오케이 저도 지금 나 툭낼 2레벨 뒤쪽보다 짤라가지고 아홀 야 새끼 안죽네 상탈을 머리통렘 못쓰나 걸렸어 그래야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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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빵암 내가 몸빵암 아우 좋아 아우 이쪽에 보결명이 레드있거든요 응 쇼님은 지금 있을만한 시간이지 없네 어 지대감 상대 북기우드 골드 2명인데도 내 실력 훨씬 많이 늘긴 늘었나봐 진짜 잘해요 보결명이 아무래도 중력 중력 백배수랑 그런거 같애 아아 진짜야 하멘크조리갈 때 했었던 예 자신이 성장을 모르고 있어 지금 당시 괴물이올 때 흐헤헤헤헥 어 도로와나 걸렸어 제가 3명 끌고 있습니다 C야 미드 미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가렌저 C가 아까에서 복수 한번 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아 근데 C식이 지닌다 이거 시간 있어 형이 해줄게 C식이가 어 야 솟됐다 C가 야 가렌한테 내가 안 되네 아 이걸 왜 아 이거 아 아 아 베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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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잘못 오해했네요 볼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아미 좋다 오랜만에 했는데 블루를 먹으러 가셨구나 마오파이바 아 해물파장님이 베리에 이긴해요 왜요? 저 대머리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대머리에 예민하시다 그래가지고 아 유전적인 탈모 아 탈모 아 네 네 근데 머릿수 많아요 지금은 야 거기 블루를 어떻게 들어가지 왜 네 갑니다 블루를 일단 스킬을 하겠습니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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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스킬을 하고 오케이 자 이거 한타 들어가도 되겠는데 오케이 굿 네 받으세요 두 장갑니다 롤챔스 나갈래요 롤챔스? 하하하하하하 싫다 아 이거 팀워크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팀워크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팀워크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 어떻게 하나 자 으흠 흠 이 육 이 육 yog 기 카렌 가렌 와아 딜 봐아 야 뭘 가나? 축구분이구나 가렌을 잡으러 가겠구만 아 렌즈 썼구나 가렌 가렌 형 저거 먹으면 890원 존나비 살꺼라도 존나만 타려고 쓰겠습니다 890원 가렌 간 듯 이리로 올라오는 듯 루시아 이리로 올라오는 듯 1대1 추천 어? 어 존나 스텝 미친 가렌을 보는데 왜 키스해 어 미친가네 어 굿 아 굿 어 말 봐 좋냐 1드림 탈진 이런 얘기 더 뒤질려고 그냥 들어가요 몸빵 안 돼! 그렇지 아 씨X 마무리 최고로 완벽했다 아이스 아이스 야아 8세댕 이즈풀 아이원이 완벽했어 기아베트 쓰버 그러니까 요번에 야 그래도 해물이가 리신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에이스에요 잘하는거 제일 잘하기 확실 잘해요 요 딱 라인도 괜찮네 요 라인도 괜찮아 와 리신이 딜량이 이렇게 1등이네 와 요번에 완벽했어 응 돈 4천원 있었습니다 4천원? 오 야 안돼 야 근데 이거 확실히 해물이가 그 정글 가는게 맞네 응 어 뭐 전망이 다 풀어주는데 뭐 아니 바텀은 제가 한번도 안갔는데 잘 풀어주고 제가 미드랑 탑만 보면 되서 음 근데 사실상 미드도 톨틀로 다 따져서 그렇지 깔끔한 파이스트 했거든요 음 음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볼까 다음판은 아니 이 포지션이 네 대회 아 아 승령이 나미가 3킬 1대스 25 씁니다 와 되시더라고 아니요 1딜이 다 했다니까 1딜이 다 했다니까 아니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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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아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끼리인데 아 그래도 우리 솔킬 두 번 땄으니까 초반에 네 괜찮았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네 어 한 번 더 미드로 테스트 해보죠 한 번 더 네 그래 오늘 딱 이제 막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응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미드 마스터이더 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미드 마스터이더? 괜찮지 음 이거는 이제 다른 PGA가 많이 하는거라 뭐 그런거 같습니다 아 아 어 장인이 있으니까 뵙긴 좋은데 여기서 하는게 좀 우리도 공성인인데 그렇잖아요 음 영역이라는게 있습니까 형님 요즘에 탈론 장인이 좀 공석입니다 그렇지 탈론 지금 내가 그 자리에 한번 노려보고 있어 235님이라고 있잖아 어 지휘에 235님이라고 있어 요번에 좀 다른 걸로 한번 가봐야지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직스 한번 가볼게 직스가 아무래도 파밍만 해도 강력하니까 아 오늘은 어차피 이걸로 해서 딱 지금 정한다 이게 아니고 그럼 저희 똑같이 가나요? 포지션 2000하고 어떻게 가죠? 아니 좀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까요? 다들 가고 싶은 라인 얘기해 보시래요 형도 다른 데로 좀 가보실래요? 아무나 상관없어 어딘 편하게 남은 데 가고 또 흔든 간없고 그럼 복용 형이 탑? 어teil 탑도 그렇고 서포터도 그렇고 잘 안 가는 라인이어가지고 야 내가 미드원딜 원래 중심 5라운드인데 대회니까 뭐 재미로 내가 탑을 가볼게 야 아니면은 요벌에 니가 미드가봐 고겸이가 어 내가 미드가는 것도 괜찮아요 미드는 제가 미드라인하니까 미드도 괜찮아요 저 제드 괜찮습니다 제드 어디로 간다는 얘깁니까? 제드 가겠습니다 제드 이게 다들 말로만 올라온다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막 올라온다 야 다투 모였는데 자 밑에서 한번 가보고 형님이 직구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미드 한번 가보고 어 미드 한번 가봐 제드 있습니까? 그러면 고겸 형님이 제드 미드 가시고 원딜은 누가? 연장자 순으로 갈까요? 선택을 아 그럴까요? 그럼 제가 정글 이번엔 갈게요 그러면 직구 형님은 그래 난 요번에 원딜 한번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불량이 형님 뭔가 강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야 너 아까 불량이랑 아 아까 아 아깐은 맞아 내가 아까 써보셨고 네가 불량의 원딜이었지? 아 반대로 되는구나 아 다음번 해보죠 그럼 그쵸 반대로도 한번 해보면 좋지 답 답 답 답 답 답 어 극한징업 직업이네 또 어 극한징업이라 안 condem 이거 임프한테 코르키 내가 전수 받았어 어? 내가... 코르키 한번 보여줄게 아 임프 이 자식을 그냥 극한직업 인간젤리님인가? 그平 보 corrid이 많으셨다그러던데 에헤 그새끼 버스 탔지 응? 응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나랑 한 번 하면 애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 응 진짜 어 오늘 이렇게 한 번 가야지 지코 형님이 원딜 야 그러면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싹 도네 응? 다 포지션을 해서 운영자분들도 바꾸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근데 저희 계속 포지션 바꾸는 것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음 야 그럼 토요일까지 어떻게 목, 금, 아니 수, 목 어떻게 계속 연습 가능한거야?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편하신대로 하세요 한 이틀은 해야지 그럼 수, 목, 금, 토니까 한 번 더 하고 한 번, 한 번만 더 음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목, 목요일날 보는게 좋겠네 네네 잠깐만 오늘 수요일, 어 목요일 목요일 전 좋습니다 가정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가는 네 저도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가는걸로 잠깐만 목요일이 목요일이 먹방데이 미팅 있나? 미팅이 잘 돼야될텐데 아닌가? 어 잠깐만 뭐지 먹방데이 미팅에 뭐 있어? 미팅만 미팅이 잘 돼야될텐데 미팅만 빨리 하고 오면 되지 아니시 거기다 무슨 디프레알 인간들이 어디있다구 시 아 이쁘 그 여하튼 좀 안좋아 아이오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요 아 9월 3일 내일이구나 딱 그럼 목요일날 연습하면 되겠다 어? 어, 목요일날 내일이었네 네 그 요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음. 아, 잘해. 어? 어, 가자. 잘하네.